겨울에 먹어야 돼. 아까 밥 먹은 거 아니었어? 배고파. 일로 올래? 친구를 보여서 라면을 먹는데 아 배고프네요 갑자기. 그럼 저희가 직접 모델분들 옆으로 가서 후드를 쓰고 있는 RMC를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후드에도 글씨가 적혀있죠. 도시도시락이 돼지. 술 먹자고 꿀꿀꿀. 네 너무 이쁩니다. 이거 이제 이어링을 얘기하고 싶어요. 이 편식주의자. 이 편식주의자. 고기를. 이 편식주의자. 여기에서 집어넣는데 아, 그것이 steeple the way après 터프. 아, 그것은 앞뒤에 있는 지금 이 편식이나 널 가지고 있는게 바로 옆에 있는 한 번도 없다고구요. 이거 딱ración잘 función처럼 울고. 스테키 여러 개 거두패스 입어줄게 스타의 저녁에 아아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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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더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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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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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리 맛있농 와이리 맛있농 아아옹 아아옹 집에 가야되는데 야 좀 가자 좀 봐 제발 응? 늦나 형이 이렇게 기장해야 돼? 그렇다 나도 못 가수다 자 빨리 빨리 가자고 한 시간인데 이렇게 피척을 하면 가자 무슨 돌인거 아니야? 밤맛나 밤맛 빠삭거리는데 아주 아아옹 젠장 암 너무 좋아하는데 야 너무 좋아한데요? 너무 맛있나 봐요 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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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 땐 너 적당히 먹어야 돼 생일 먹고 그냥 내려가 너 또 속 울렁거린다 생일처럼 되지 말고 어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? 맛있어 형 그런 게 어딨어?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응 세시만 배려 보여 아 근데 맨발로 세시 시길래 세이케 이거 먹어 세이케 나 주민이 형 딸이 형이잖아 다카비 맛있네 너무 맛있네 동호아 다카비 세이케 kok 맛있다 잠깐만 백화 제가 이거 안иты 내가 아 그리고 4 3 어 abra 넌 아! Darren like to go. 그 directو스는